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 지역대학과 병원들이 창원지역 의대 유치를 위해 뛰어왔는데 여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 확충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지역에서 창원지역 의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초를 만났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의대 유치전이 시작된 건 올해 초 정부가 코로나19로 멈췄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겠다고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경남에선 도는 물론 창원시, 대학, 병원까지 유치전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최근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가닥에 잡으면서입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인데, 구체적인 증언 규모나 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줄어든 351명을 증원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의대 설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이 통화 통하는 의사의 53%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도 서울은 4.7명인데 반해 경남은 2.5명으로 전국 평균인 3.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의대는 경상대 한 곳이죠. 지역에서 일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인기 있고 소위 돈 되는 과의 몰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의료인력 배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제한적인 수의 의사가 배출돼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창원 지역 의대 설립은 30년 수건 과제라고 할 정도로 말이 많은데요. 아마 지역의 당혹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대 신설을 위해 창원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현재까지도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고 창원대도 올 초부터 전국 5개 국립대와 공동 대응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증언이 아닌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대는 6월 둘째 주에 자체적으로 신설을 요구하는 궐기대회와 함께 5개 국립대학과 신설 요구 공동 행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역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종수 기자와 창원의대 설립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